나이스! 이대강입니다. 네, 지금 택배 왔는데요. 책입니다. 누구 책? 바로 제 책입니다. 미래지식 주니어에서 미래지식에서 왔고요. 이대강 꽃집 창업 아카데미 주안동 쪽으로 왔습니다. 30권 더 시켰습니다. 그러면 개봉해보고 또 계속하겠습니다. 이렇게 택배를 열면 거래명세서가 있습니다. 거래명세서에는 아시겠지만 가격이 적혀 있겠죠? 그래서 이 사람이 몰리는 꽃집 창업의 비밀 총 30권 신청했고요. 정가에 16,000원은 70% 작가는 정가에 70%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답니다. 한번 개봉해볼게요. 오우, 나이스! 보십시오. 사람이 몰리는 꽃집 창업의 비밀 꽃이 아름다운 것은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힘겨운 창업 인생 속에서 건져 올린 생화 같은 아름다운 통찰력이 빛나 보인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살아있죠? 계속해서 사람이 몰리는 꽃집 창업의 비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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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